야! 야! 조심해! 야! 안 뛰고 있어요 형! 야! 설명해! 설명해! 여성아 한 번 들어가지 여기로 당연하지? 들어가! 조심해! 올려줘 한 번! 야 그냥 간다 형은! 뛰어 들어가고!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! 니가 진짜! 난 몰라! 아 선생님 오세요! 오케이! 오케이! 하나 둘 셋! 왜 저기 콜을 받아? 어디? 형! 하나 더 하잖아! 왜 아무 데? 저기 둘 바꿔서 안 돼! 하나 둘! 하나 둘! 하나 둘! 왜 여기 콜을 받고 가냐고! 저희 여기 있을게요 그냥! 조심히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! 알았어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! 형 무슨 정책이 안 나? 오오오오!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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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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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나랑 같이 가요. 형 나랑 같이 가요. 형 나랑 같이 가요. 뭐야 뭐야. 비겼어. 비겼어. 비겼어 비겼어. 형이 나갔다 종룡이 왔다 잡았다. 이거 6대 5가 만만하잖아. 이거 6대 5가 비슷하네. 6대 5가 딱 할만하네. 형 아까 형이 잡폭을 했어야지 거기에 뻗치고 있어. 어디를? 다 내버려주니까 형 때문에 안 내려간 거야. 아니 뒤에서 들어오라는 거지 내가 자꾸 있으니까. 그러니까 죽어야 돼. 빡빡 죽으라고 그냥. 우리를 죽어야 돼? 죽는 역할이야. 죽으면 돼. 아 정말 쟤네들 만만치 않은데? 왜 이렇게 막 물은 거래. 어 실팩 요건하는 거야 지금? 무례해시나요? 아 이제 개리가 지금 실팩 귀엽다고 난리네요 지금. 실팩은 스킨! 시작할게요. 시작! 저런 수입 잘 못하잖아요. 그렇게 떨어지고도 정신을 못 차리네. 거짓말 해. 오 진짜. 애들아도 보내면 되니까. 애들이랑 보내는게. 용계로 갈게 용계로. 용계로. 형 버려 수치면 버려. 수치면 버려. 형 버려 한다는 거야. 아 이거 뭐야. 됐어 됐어 됐어. 됐어 됐어. 진아 나와 나와. 진아 나와 나와. 괜찮아 괜찮아? 하아저게 위급한 상황 되면 자꾸 다 밀지 마시고. 나를 자꾸 밀어 와. 빠질뻔했어 이거. 1대1로 한번 해봐 1대1로. 황디왕이다. 야 돌서랑 황서랑 한번 붙어. 자 그럼 우리 둘. 너네 빠지고 나가 파이팅이야. 야 야 쟤 이거 놔. 왜 자꾸 소를 놔. Ri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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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dea 야 너가 뭐라는 그래 내가 또 이랬어 아 얘가 뭐야? 야 진짜! 네가 왜 시그니? 시그니! 너 스타드 썼어 누나! 하자 더 늦다! 하하하하하하 아니 니가 스타드인지 뭐라고? 아! 이번 사운드는 5대5로 하겠습니다. 5대5? 만약에 런닝밀팀이 이번에 이기면 그대로 끝납니다.